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원래는 12절까지 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1시간 안에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원투로 나눠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지금 3주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하나님은 산 제물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들인 우리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burn again 죄삼에 대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적 예배자는 성찬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류신 하셔서 십자가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이유 그래서 그 보혈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먹고 사는 가치가 아니라 땅까지로 복음을 증가하는 보혈이 흐르는 천국을 향하여 보혈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예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러한 성도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성도는 당연히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고 천만인이 둘러쳐도 그 영혼은 어떠한 자다? 가난에 쩌들어 있어도 그 영혼은 어떠한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덟 가지 자격 즉 성도는 여덟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복은 성도이기에 여기서의 복은 성도이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성공을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가끔가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좀 물질이 욕심이 없고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공을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복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영적 예배자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시길 그런 뜻이죠 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성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여덟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둘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요 셋째가 온유한 자요 넷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다섯 번째가 극률이 여기는 자요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요 여덟 번째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은요 순서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여덟 가지의 삶의 조건을 갖추고 이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다? 천국이다 즉 이 땅에서 아무나 강아지나 염소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 동시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결국 천국이 된다는 것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산상수훈의 동기를 보면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산상수훈을 하셨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유와 기적을 통해서 뭘 받느냐 이 땅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유대 땅 이 유대 땅에서의 해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물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은 정치적인 해방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해방 압제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을 바라보고 호산나를 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하는 걸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을 따르면 성도가 되면 이 땅에서의 해방을 누릴 수 있겠구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현세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즉 잘못된 복을 구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서의 복이고 이들이 예수를 쫓은 이유는 현세적 복이란 말입니다 없어질 한 세대 속에 내가 누릴 복들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고 예수님 따르면 잘 살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절과 같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산상수원의 동기라는 거죠 이 무리의 방향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성찬을 대하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무리들이 잘못된 방향 현세적 현세론적 축복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산상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치셨다 그런데 몇 명? 단 열두 명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산에 올라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율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산에 올라 받은 십계명의 율법에서 이제는 신약의 산에 올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구약의 그 율법 즉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현세론적인 축복이 아닌 불완전한 천국이 아닌 이터널 라이프 퍼펙트하고 완전한 천국을 누려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성도란 복이 있는 성도란 율법의 기반이 되어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율법이 기반이 되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산에서 새롭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이 기반이 돼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참성도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진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며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찐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열두 제자들만 불러서 구약의 열두 집화를 상징하는 신약의 열두 제자들에게 율법의 불완전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세 개명을 받을 텐데 그 세 개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 여덟 가지 성도의 삶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르침으로 이제 그 가르침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계획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확장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봉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뭡니까? 현세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본질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배웠어? 제자들이 뭘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그냥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데 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코어 핵심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그로말미아와 파생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에 대해서 현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이 복을 성경적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의 보혈을 흐르는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시작 이거는 예전에 제가 철야 시간을 통해서 이거 하나 하는데 철야 시간 한 시간을 다 썼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심령의 가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심령은 마음을 뜻하죠 오장육보에는 없지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억만 재산이 있어도 힘하리 하나도 없고 이 마음이 힘을 얻으면 노숙자여도 소망과 꿈이 살아 힘차게 달려갑니다 자 이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혹자들은 이 심령을 심령을 가진 사람 예수 믿고 깨끗해진 사람을 뜻하면서 깨끗해진 사람은 가난 청빈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차원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청빈의 삶과 물질의 욕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육체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무리들 그 유대인들은 지배층과 로마 세리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괴롭지 그 가난의 포커스가 쏠려있지 아니 심령이 가난하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가난은 중요하지 않아 심령이 가난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심령은 뭐냐면 자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합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막 죽겠는 거죠 그것처럼 네 심령 네 영혼이 지금 파탄난 것을 네가 바라보고 있니 너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뭘 해도 뭘 해도 지옥 가는 인생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므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므로 네 영혼이 너의 영적인 영역들이 지금 철저하게 파탄났고 무너졌음 율법주의 율법에 의해 잘못된 복음에 의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또 세속적 관점에 의해 네가 같이 있다고 여기고 꿈꾸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결국 네 영혼이 파탄난 결과라는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쫓고 영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게 하나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서 쉐마 교육을 받고 토라를 외우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탄나고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택했지 열두 제자들을 택했지 너희들이 복음이자 말씀인 나를 보고 내 앞에서 지금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뽑았고 너네들이 나랑 같이 먹고자고 내 앞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스스로가 가진 원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싹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 파탄이 난 네 자신 너희들의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열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두 제자들이 선을 행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선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착한 말 세속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찌질하게 철저하게 굶고 있고 지금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치 있겠느냐라고 선을 말하지만 그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 선 안에 진정한 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요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정한 선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영적으로 파탄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유의를 잘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찬양하잖아요 많은 예배팀들이 찬양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정한 고백이 없어요 정말 찬양을 고백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고백했으면 삶의 예수가 왕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찬양팀들 윌러브라 같은 그런 팀들은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헌신 하나 못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파탄당했거든 진정한 죄인이 자기 자신이고 내가 괴수구나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젊은 교육자들 엄청 교만합니다 단임 목사 그렇게 판단하고 정주합니다 신학생들은 하늘을 찌르죠 세상 교회 모든 목회자들 잘못됐다 교회는 썩었다 판단합니다 자기 영혼이 파탄 난 건 모른 채 자기가 능력 없고 보잘것 없다는 건 모래 순종 하나도 못하면서 뭐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심령이 부요한 거예요 잘난 거죠 교만한 거죠 인간의 무가치함과 이 부지런함을 아는 자들 우리가 얼마나 예수 없이는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고 먼지 뿐이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사슬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은혜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왜? 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그 본질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인정받고 고기를 잡았고 가난한 해변에서 유명했어요 갈릴리에서 유명했어요 이 베드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가 보고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심령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쫓고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우리 신앙사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가 흐지부지 수련회 갔다 캠프 갔다 의뢰받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바울 역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심령이 다 가난해져요 나는 죄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주님 냉장고도 필요하고 평면 TV도 필요하고 이게 심령이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 역시 그렇게 예수를 잡아주겠다고 호원하고 다니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모드전선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3개국어 4개국어를 마스터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신문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학술과 문물에 뛰어났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괴수다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배웠는데 그건 예수다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거죠 즉 빛이 비추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났고 그 어둠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적 파탄과 소망없음을 알기에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심령이 부요한 그러한 삶은 내 삶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영역 걸어라 영적 파탄을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10편 69편 28절 29절에서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이죠 악인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자 빼앗고 죽이고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그래서 둘째로 시작 복 있는 성도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당연히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세상 악인들이 막 애워싸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범법 취하지 아니하고 오리를 가자면 신미를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로를 받죠 성령의 충만 성령이 함께 하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말미야마 어떻게 돼요? 소망없음에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부자여도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울며 불며 나사로를 살려달라 물 한 방울 달라고 애통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파탄 났구나 근데 죽은 다음에 애통해봐야 무슨 의미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 부자인데 이대로 살다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네 내 금은 보아도 나를 구원할 수 없네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애통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에 달려 돌아가셨다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빼앗김으로 말면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보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산상조절 천국보금 천국에 대해서 근데 돈 뺏기고 땅 뺏기고 세금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울라고 애통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헬라오 호이 펜툰 테스라는 이 헬라오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므로 말면 우는 걸 뜻해요 죄에 대한 결과 즉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안돼 이제 진짜 죽어야 돼 아 후회하는 거 아 이게 애통이라 이게 허이 펜툰 테스라는 말입니다 그 울부짖는 애통 애통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 그것이 회계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그렇게 기도한 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갈라놓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게 불의거든요 그 불의들과 자범죄 교만으로 말미암하 자기 아이는 자기의 그 교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불순종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하 서있게 된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회계라는 거죠 그럴 때 위로를 받는다 100% 성도는 회계를 통해 위로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다소의 토닥토닥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 실현될 천국에서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통해 실현될 천국에서의 위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왜? 애통하는 자들이거든요 계속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넘어질 때 애통하며 회계하는 거죠 그럴 때 천국과 위로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벌써 주님은 세워질 교회와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을 규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복 있는 성도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 이 팔복이라 불리우는 산상수훈은요 순서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순서적 흐름 아무나 온유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 파탄을 깨닫고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진정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성도는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는요 이 땅에 꽂혀서 이 땅에서 잘 사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에만 꽂혀 있었다가 내가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1년 360 올철음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 내 시선이 천국으로 향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적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서 천국이 실제 아니니까 It's okay no problem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죽여 죽여 괜찮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불을 찢어져서 진정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누리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성도든 아니든 쓰나미가 밀려와 이번에 또 어디 어디 저기서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한순간에 그러면 목사님 집이 거기 있다고 그 집만 안 무너지나? 교회가 거기 있다 교회는 안 무너지나 지진이 일어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뭐 인플레이션 IMF 뭐 천재지변 그 고난 고통 같이 당하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야 종말론적 관점으로 오랜 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 제 표정 온유하죠 이런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전쟁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정복당하고 그렇죠 애굽에 바벨론과 바사와 메데와 아수로와 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 역시 여러 세상 속에서 잘못된 정치인들 잘못된 법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온유하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어 오셔서 온유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미 빌라도를 정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30절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당한 일을 보세요 고양이 갔더니 절벽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괴로워서 중복의도 해달라고 할 때 다 자빠져 잤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거짓 증인들에서 재판에 옮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이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게 온유의 열매예요 계속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멍해를 메고 걸어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위더스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힘들게 차지했어요 너무 쉽게 차지했어요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그 뭐예요 그 여우서와 갈렙이 가난의 일곱족속과 골리아스의 조상인 안학자 손들을 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쫄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즉 힘으로 가난 근데 나머지 족장들은 뭐예요 지파들 리더들은 힘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땅은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안돼 도망가버려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근데 멍해를 갇히면 그들은 온유함으로 그냥 가면 돼 10편 37전 1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너무 쉽게 가난한 땅 사실은 차지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 쉽게 광야를 걸어간 거란 말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려면 공장 빵공장도 있어야 되고 생수공장도 있어야 되고 60만이 걸어가고 어떻게 별의별 옷가게도 있어야 말하지만 아니 온유함으로 가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온유함으로 정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예수와 멍해를 맺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앞에게 전제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천국관과 함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평안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로컬 속에서의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난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광야 광야를 걸어갔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든 양떼, 소떼 막 늘어나고 캡스 직원들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정복과 승리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살아가는 직업과 직장과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적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즉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들의 삶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이게 온유예요 고난을 견디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인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는 진실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업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7일 전쟁을 승리했고 건국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백년도 안 됐어요 70몇 년 됐을걸요 난 잘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늘 기업은 실존적인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온유함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복 있는 성도는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천국을 주셨고 회귀하면 다시 천국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됩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의의 주림과 목마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주림 배고픔이죠 목마름 더스트 갈증이죠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복 있는 성도는 주림과 목마름 주림 배고픔과 목마름을 기뻐해요 그것을 추구해요 근데 어떤 의의의의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333이라고 해서 인간은 3분간 공기를 접하지 못하면 죽고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고 3개월간 물 말고 음식 있죠 푸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만 먹으면 3개월은 사나 봐요 어쨌든 그러나 보통 일주일 정도 굶으면 식음을 전폐하면 인간은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사실 겉으로는 꿈이다 비전이다 화려하지만 실상은 주림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말하지만 그것은 포장지로 화려하게 포장한 언어일 뿐 본질적 인간의 실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면의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은 주림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조금 더 수준 있게 해결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인생 자체 뜯어놓고 보면 허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허무 그 자체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요 그런 세상에서의 세속적 주림과 목마름이 아닌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즉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진짜 성도는 의에 대한 그런 그런 주림을 해결하고 싶고 의에 대한 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세요 그것을 추구해야 그게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는 분들이 아우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이 동네 교회 다 던여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여기 선택한 거예요 나는 왜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딴 교회 갔다가 그 얘기 했다가 혼났대 그분이 몇 번 옮긴 전력이 있나 봐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되지 뭘 도로다닙니까 막 그랬대 근데 나는 잘 돌아다니셨다고 다 돌아다녀 보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고 의의 줄임 목마름 그게 채워지는 곳 그곳에 등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다 다녀봐서 저는 오히려 안심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요 막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냥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호주산에서 미국산으로 미국산 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인간의 성도의 본질은 조금 더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인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새벽도 나오고 쉬어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그 영적 기근을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좋잖아 그렇죠? 이게 꼭 연애하면 신앙이 개판이 돼요 청년들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돈 번이라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열심을 내요 사실 그 열심은 먹고 사는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건데 근데 그래서 온유에서 복을 줬더니만 땅을 기업으로 받았더니만 그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루디아가 엄청난 의료업계 CEO였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근데 루디아는 그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추구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고 열심을 낸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의에 줄임 그런 의에 목마름이 있어야 진짜 성도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압니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사경회다 부흥회다 할 때 여러분 이웃들 교회들까지 다 와서 같이 말씀드렸어요 목말랐던 거예요 어디서 시골에 어떤 목사님 모으신다 그냥 짐 싸들고 가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말를 보기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여기는 빵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은 신의 산에서의 율법이 아닌 산상수은에서의 의의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진실된 영적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100%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다 제가 말씀에 대한 가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막 열려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진짜 좋은 밥을 지어서 먹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밤새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배부른 걸 배부른 걸 너무 배불러 나부터 배불러 육첸는 지금 배고픈데 배부른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길게 설교한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 힘들어 나도 근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임과 목마름 영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요 100% 말씀 사모하면서 예배 나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 말씀 은혜 받을 나와 다 은혜 받아 다 은혜 받아 아무리 은혜한 사람이 설교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헛소리 한참 해도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면 은혜 받아 제가 그 은혜를 엄청 받아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 데니까요 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보고 설교해 나만 보고 민망해 죽겠어요 내가 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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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모함 없이 주의도 아침 막 아피가 아우아 졸린다 아우아 나 왔어요 주임 나 일수 도장 찍었습니다 또 요즘은 일수가 뭐냐 애들이 하여튼 뭐 도장 찍었습니다 뭐 왜 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뭘 추구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목마름 엉뚱한 줄임을 향해서 그걸 채우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다 그 엉뚱한 육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줄임을 채우고자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썩어질 것들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 난 이 배부름이 어제 말씀을 목사하는데 몸은 배고팠는데 이 배부름이 뭔지 나 우리 성도도 그 배부른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배부름을 추구하는 자들 말씀이 꿀성보다도 더 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깨달아서 그 진리의 그 맛을 알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 샘평한지 그 맛을 봐가지고 그냥 그런 성도 그게 진짜 성도 그게 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영적 욕구가 생기는 삶 새로운 영적 도전이 생기는 삶 아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영적 도전이 안 생기고 영적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안 생기냐는 말이에요 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말라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물이 그 군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군중이 현세적 관점에서 예수를 쫓는 너는 누구냐 오셔서 할 그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시는 삶 새로운 영적 도전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의 삶이다 앞으로 세워줄 교회와 재림의 주님의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산상수원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요 세속적, 세상적 관점의 복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땅을 차지하는 복 영적으로 배부른 복 즉 영적 파탄이 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 주셔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그 주님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불을 지졌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게 해주신 그 주님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영적 목마름과 주름을 해결하고자 어쩌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임직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임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데 교사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왜인 줄 아세요? 그들 스스로가 영적 목마름을 채우지 않아요 영적 주름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만들었는데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뭘 쫓아가고 계속 육적인 주림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들이 한국교회 교회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꿈을 다시 갖고 내가 영적 목마름과 영적 주림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으로 내가 일어나리라 결단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늘 팔복의 결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13절로 이어져요 소금이오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렇게 팔복의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금과 빛의 삶이 되는 진짜 진짜 참 성도들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기에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한 가짜 성도 그래서 이 가짜 성도는 누구에게 속아요? 미혹당해요? 거짓 선지잖아요 그러나 참 성도는 절대 예수와 멍렬을 맺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로 하는 거죠 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영원한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어느 날 그 예수를 만나 영적 파탄이 아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없이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이며 내 심령은 이미 파탄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맘멘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멍해를 메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육적인 갈망을 위해서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본질적 존재입니다 그 본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위로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영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산재물이 되고 영적 예배자가 되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되 그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살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팔복입니다 세속적 관점의 복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오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참 성도들 되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온유함으로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